못 읽어요. 한문은 못 읽습니다. 아 진짜? 그게 기분이 이상하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기 있긴 있다고? 의리야, 의리야. 근데 우리 건 어디 있는 거야? 우리 건 어디 있을까? 고통일이 아니야. 다나와. 다 먹었어. 엄청 맛있어. 아 슬슬. 아 진짜 너무 춥고. 추워요. 너무 추워요. 아 추워. 아 추워. 아 추워. 추워. 역시 겨울에는 여름나라로 가야 돼. 진짜 신난다.